자 이번 시황 종목은요 emw 입니다 emw 자 emw 는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 1500원의 매수 들어가 가지고요 약 300% 정도의 수익을 내고 전부 다 수익 실현을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여기 지금 앞으로 나오는 광고 안에 어 저희 수익 실현 했었던 그 종목인데요 자 이때 당시에 저희가 2015년도에 바닥에서 1500원에 매수 했을 때의 아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어 무엇인가 저희 카페에서 누차 이야기 해드리는 emw 이때 당시에 잠재자산과 영업이익을 보고 오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매수 들어가 가지고 약 300% 수익 실현을 했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아 시황 분석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못지 않게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영업이익이 적자를 지속을 하면서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좋지 않다 동종목 고점에서 물리신분은요 자 이 구간은 저희 카페처럼 바닥에서 1500원의 매수 들어가서 수익 실현을 하는 이런 구간이지 절대 잠재자산을 안다면 이 구간에 매수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동종목은 지금 중대 지지선을 지지를 받고 기술적 반동 구간이 지금 잠시 왔는데요 추가 하방 압박이 누적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구요 고점에서 물리신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을 계획 le 끝 해 5 mm 밑 ум 눈 거 하